그림은 AB 수용액 CD2 그림은 AB 수용액과 CD2의 수용액이 반응을 앙금에 생성을 할 때 수용액 속의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얘들아 요 안에서의 수용액은 항상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은요 전기적으로는 전체 도합을 했었을 때 물론 전기는 띄지만 총 이온의 합이 0이 돼야 돼요, 이온의 합이 그러니까 이온의 합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온의 합이 0이 돼야 된다 됐죠? 음, 자, 이온의 합이 0이 돼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됐었을 때 먼저 음... 자, A를 갖다가 우리가 플러스를 두고 B를 마이너스를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은 A가 일단 양이온이 되는 거니까 얘가 네모가 되는 거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될 거야 이렇게 하고, 맞죠?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음... 여기 이제 검은색 동그라마 있고 이제 흰색 동그라마가 있는데 CD2로 갖다가 우리가 지정을 했었을 때 얘를 이 값 플러스를 두고 얘를 마이너스로 둘게요 그러면 얘가 정기적으로 어쨌든 중성을 띄고 있을 거거든 예,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얘가 이 값 플러스를 띄고 있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띄게 될 거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가와 나의 양이온의 전화량비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가 되고 얘가 이 값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지금 1대 2 비율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ㄴ번은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반응 이후에 봐보니까 동그라미의 갯수가 지금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맞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밖에 안 남은 걸 보자 하니 얘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반응을 했기 때문에 반응을 하면은 그게 알짱이온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기업번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ㄷ번에 가보시면 다수용액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입자수비는 1대 1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가볼게요 저기 가보시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동그라미도 뭘 띄면 마이너스 띄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1값 플러스니 아니면 2값 플러스 2값 플러스인데 플러스가 두 개가 있냐 아니면 2값 플러스가 한 개가 있냐 이거거든요 지금? 맞지?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반응이 일어나는 애를 우리가 좀 살펴보니까 지금 여기 검은색 동그라미 하나,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네모 하나 이렇게 반응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맞잖아, 그치? 그러면은 토탈 이온이 지금 하나가 더 남아야 되거든? 이 상태에서? 누가 남아요? 오히려 색깔이 칠해져 있는 동그라미 하나가 남게 되겠죠 이해되어 무슨 말인지? 왜냐면은 반응 전후에 얘네들의 입자수는 변함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반응한 애가 색깔이 칠해져 있는 네모와 검은색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남아있으면서 흰색깔로 칠해져 있는 이 동그라미가 지금 하나 남아있는데 얘네가 지금 2값 플러스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남았네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입자수비는 지금 양형과 음윤수수비가 지금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1대 2가 돼야 되겠네요, 1대 2 맞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디귿번도 틀렸네요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